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제 생목록에 많이 보는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NC소프트. 현재 신저가 부근에서 계속 힘든 상태죠. 최근에 했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TL 경착륙 확인 신규 IP 수혈 시급이라는 제목이네요. TL이란 것은 Throne and Liberty 신규 게임인데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는 4분기 실적 기대치를 하회했다. TL 출시 효과를 확인하기 힘들었던 PC 매출이 그 이후이다. TL 해외 출시를 제외하면 대형 신작 연내 출시가 제한적으로 실적 정상화는 내년 이후가 예상되고 있다. 공격적인 M&A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 도모를 위해 올해 구체적인 결과목 목표로 탭핑 중이다. 대규모 M&A 비용 절감 이벤트 발생까지 횡보가 예상되고 있다. 동서의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마이너스 20.1%,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1.9%로 매출은 부합하였으나 이익은 낮아진 기대치조차 하회하며 부진했다. 플랫폼별 매출은 모바일 쪽에서는 리니지 M과 2M에서 합산 97% 비중인데 2M과 W의 주요 업데이트 효과로 전분기 대비 9%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1.5%로 기우기 있다. 반면 PC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5%로 TL 출시에도 전분기 대비 1% 감소하여 신장 매출이 상당히 저조했음을 암시했다. 그러니까 TL 즉 슬로렌 리버티 TL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동서에 대해서. 물론 NC 소프트 하면 계속 신장은 계속 내놓긴 합니다. 게임에 대한 신장은 계속 내놓긴 한데 이제 리니지 관련 리니지 말고는 저만큼 계속 그렇게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게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리니지 시리즈 있잖아요.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뭐 이렇게 리니지 전반적으로 계속 그쪽에서는 실적이 나오는데 나머지 때론 새로운 게임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흥행이 대박이 된 건 지금 현재 또 안된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태란 거죠. 지금 리니지는 좋다 그거죠. 리니지는 좋은데 야 다음 타자를 조금 잘난 선수를 해라. 예를 들면 야구보면 그렇죠. 4번 타자가 아주 강력한 선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선수가 있는데 앞에서 3번과 5번 그 다음에 6번까지 그 다음에 1번부터 1, 2, 3, 4 이렇게 조금 잘한 선수가 옆에 계속 붙어있으면 4번은 걸릴 수가 없죠. 그런데 4번만 잘하고 4번은 아주 강력한 선수예요. 그런데 나머지 그 옆에 있는 데서 선수들이 받쳐주를 못해요. 잘한 선수가 없다보면 걸러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잘해요. 리니지 관련돼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리니지 말고 다른 거는 뭔가 받쳐주를 못하다 보니까 주가 그런 힘을 못 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하면서 최근에 지금 이제 수급이 조금 더 수급도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이 지금 사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것 예상되고 있었는데 안 좋은 실적 나왔으니까 일단은 재료, 악재 노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 소멸 그런 식으로 일단은 판단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기관에서 현재는 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C서포트 오늘 정가 21만 3천원입니다. 저항때 말씀드리면은 1차 저항때는 24만 5천원, 2차 저항때는 28만원, 3차 저항때는 30만원, 그 다음에 33만원, 그 다음에 36만원, 4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 때는 20만원, 2차 지지 때 18만원 되겠습니다. 자 수급도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5만 천 주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팔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만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보험도 현재 트레이딩, 투신은 사고 있고, 영기금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누가 사고 있느냐? 영기금하고 투신위를 사고 있고, 금투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보험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신하고 영기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을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아까 TL에 대해서 흥행이 안 된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TL이 안 좋은 게 전반적으로 내용 보니까 다들 아는 거죠. TL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23년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다. 미리 알고 미리 빼놨다가 실적이 안 좋은 걸 발표하니까 아, 어쩌다. 아, 그래? 그러면 이제는 재료가 노출됐네? 악재가 노출됐네? 악재 노출됐네? 어쩌죠? 악재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향후에도 실적은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예상했는데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아,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자라고 현재 투신하고 영기금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는데 기관이 사고 있으면서 주가는 바닥에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기 때문에 1.3%대 아주 좋습니다. 자, 동사의 최대주는 김택진 의장이 12% 그리고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 9.2% 넷마블에서 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20% 정도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는 최대주가 12%대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회사다? 게임회사죠.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2조 5,700원대에서 23년도에 1조 7,700원대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24년도에 1조 8,300원대까지 약간 올라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입 같은 경우는 5,500원대에서 1,300원대로 감소했다가 24년도에는 1,400원대까지 약간 회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4,300원대에서 23년도에 2,100원대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다시 1,700원대가 약간 더 감소한다.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은 조금 그렇지만은 매출액과 영업입은 작년보다 올해는 약간 좀 증가한다. 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입 기준으로 1분기 때 800원대, 2분기 때 350억원대, 3분기 때 160억원대, 4분기 때 39억원대, 4분기 때 39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 22년도에 470억원대비 23년도에 39억원. 전반적으로 실적은 어쩌죠? 아, 안 좋다. 악재 노출로 해가지고 바닥에서 기관이 급하게 들어왔는데 자, 보시게 되면 1분기도 작년 23년 1분기 때 810억원대에서 24년 1분기 때 200억원대. 아직 회복을 못하죠. 그리고 2분기도 23년도에 350억원대에서 24년 2분기 때는 210억원대까지. 아직까지도 전년동기 대비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 어떻습니까? 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전년동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23년보다 24년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4년도 1분기, 2분기는 작년보다 실적이 못합니다. 더 약하다 보니까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적을 확인하고 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자, 24년도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아, 난 조금 또 먼저라도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하겠죠?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겠죠? 이때 실적 발표 즈음에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되면 약간 주가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별로 유보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부채별로 38%, 유보로는 34,000%가 넘기 때문에 어쩌다?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익률 같은 경우는 25년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익률 13.5%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5에서 8% 대비 대략적으로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25년 실적 기준으로 12,742원, BPS는 184,678원으로 되겠습니다. 자, 13,0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이면은 13만원이면 10배입니다. 그러면 현재 PR 한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PR 17배.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거죠. 주가가 대략적으로 40만원에서 18만원까지 거의 한 마이너스 한 6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거품이 끼지는 않았죠. 그 점 투자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정 주가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기업 계열로 들어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지 W에서 37.7%, 리니지 M에서 20%, 리니지 2M에서 15%, 그리고 나머지 온라인 게임에서 15%, 나머지 기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27% 제외하고는 전부 다 리니지 시리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지 W, 리니지 M, 리니지 2M에서 전부 다 대부분 이쪽에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게임에 대해서는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다소 아쉽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이번에 좀 TL, TL에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약간 실망입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상증자 추억은 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매물도 없고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왜?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이제 M&A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신규 게임에 대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이제 M&A, 아까 유보일이 상당히 높은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M&A에 조금 더 동사의 핵심이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도 있죠. NC다이노스, 프로야구 구단을 현재 운영하는 자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 좋은가 21만 3천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하구인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3년 대비 2024년도 영업이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증가하는데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현재 밸류에서는 거품이 끼지 않은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신규 IP 투자 확대로 글로벌 공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관련된 TL에 대해서 TL 글로벌을 좀 더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TL 국내에서는 그렇게 히트를 못 쳤습니다. 히트를 못 쳤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까지 전반적으로 해외 쪽으로 계속 공략하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차트 추세는 54.1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75.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다. 수급 추세, 즉 큰 손은 약간 더 들어올 수 있지만 차트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4만 5천원, 2차는 30만원이고요. 손절가 1차 20만원, 2차는 18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셔서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주식 농부님들도 상당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 저도 역시 오랫동안 쉬지 않고 거의 한 6개월, 6개월 이상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동영상 찍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거기다 이제 저희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우리 주식 농부님들께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이상 오늘 NC소프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